안녕하세요 리사 엥글리시의 리사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? 뭘 기다리셨냐고요? 여러분들께서 리사에게 많이 요청하셨잖아요. 뭐? 바로 트래블링 잉글리시입니다. 여러분들 많은 동호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도 보셨고요. 제 학생분들 그리고 지금 리사 엥글리시 멤버분들께서도 선생님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여행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 친구들도 만나면서 재밌게 여행 영어를 즐기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많이 못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리사가 전에 우리가 초중급 강의로 여행 영어 늘리기 있었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것만 아시면 이것만 아시면 여행 가셔서 정말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리사가 준비해봤습니다.